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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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니까! 할 필요 없어 이리와! 나는 제가 믿어. 저는 긍정주찬이기 때문에 난담 봅니다. 이거 못할 수가 없어. 저는 평소대로 해. 부담 낸다고. 유선이가 뭐해. 너보면 형이라고 할게. 너보면 나보다 형이다. 너보면 나보다 형이다. 뭐야! 뭐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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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한참 왔어! 야! 야! 가뿐했어! 야! 저거 어떻게 했어? 이 정도면 2m 40이야. 2m 만다 확인해봅니다. 맞네요. 맞네요. 아 맞네요. 맞아요. 자 그럼 지현아 대열이 형 한번 넘어보자. 팀을 한번 정해볼까요?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하지 않아도 만약에 내가 고른 팀원이 이겼다. 그러면 우리도 아이스크림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. 아 저 4명이 지금 리더인 거예요. 그쵸. 그 멤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태그 하겠습니다. 태그 2명. 태그. 동현 군은? 저는 장준 하겠습니다. 장준. 저 장준이 형. 장준둘. 없는 사람은 지면 열망당. 전 태그 하겠습니다. 태그. 근데 이거 말하는 사람 걸리는 거예요? 걸리는 사람 지목하는 거예요? 아니요. 저 4명이 이겼으면 좋겠다. 이겼으면 좋겠다. 저 장준이 형 할게요. 오케이. 자 갑니다. 저는 승민 아무도 안 나왔어요. 한 명도 안 나왔어요. 누구 누구? Y형 있네요. 누가 안 나왔다고요? 재현이랑 승민이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. 저는 승민 군 같은 것 같아요. 재현이 안 나왔죠? 재현이 안 나왔죠? 그러면 저희 매니저 주성이 형이 재현이한테 거는 걸로. 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재현이 팀 하는 걸로. 그 대신 지면 같이 살아야 돼요. 매니저 형은 이제 스텝 부터까지 다 사면 갈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잘 들어. 오 예. 가자. 휴게소 다음 휴게소에서. 우리 태그의 아이스크림 파티. 태그팀 누구죠? 태그팀 누구죠? 저랑 직업인가요? 네. 태그가 빠지는 파티가 아니지? 이야 큰일 났습니다. 자 최대한 안 감이 없죠. 자 과연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. 오케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130점 뭐예요? 재현이 형 저 믿고 있어요. 형. 재현이 형. 지범이 형. 아하. 이 팀 졌다. 보빈 하나. 형님은. 형님 형 하겠습니다. 승리님 형. 승리님. 주션이 형. 형태기 형. 야 야 야 핵 이겼다. 이겼다 진짜. 여기다. 웃으면서 와요. 저 재현이 형. 형님. 아 이겼다 진짜. 형님. 오케이 오케이. 나 쥐 이거부터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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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. 자 이거빵은 우리가 져줄게요. 아 집중력 이거다 이거 다. 이거빵은 저희가 져줄게요. 이거빵은 우리가 져줄게. 야 호 갑니다. 오 잘한다 잘한다. 야 잘한다 잘한다. 주. 오! 좋아 좋아 좋아! 까이과이 보! 먼저 시켜 먼저 해 시! 시작! 편만하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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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졌어. 어차피 하루에도 똑같아져요. 졌으니까 퇴근하면 안 될까요? 아까 서른 안돼 재미를 위해서 한 번 져줘 한 번 해볼게요 이게 재밌어 너가 생기 전에 다 재미있어 나하고 싶어 아 부엌 거야! 아 부엌 거야! 아 부엌 거야! 부엌 거야! 부엌 거야! 괜찮아 괜찮아 나 못 이겨 방 청소 좀 해라 쟤라 음식물 좀 제대로 치우고 요즘 평소 하나는 1인으로 이제 1순위로 올라가고 있어 얘 샤워하고 수건을 제 침대에 올려 놓나니까? 야 야 그거 얘야? 야 그거 내 의자에도 맨날 봐봐 침대에도 뭐야 다 발 빼면 뭐야? 와 그거 내가 수건 빨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잡혔네 이제 드디어 그리고 바디워시 그거 짤 때 6번 짜지 말고 그거는 진짜 낭비야 낭비 다섯 명 씻는 방에 치약도 다 쓰더라고요 어쩐지 넣고 치약 내가 다 쓴 거야? 아니 치약이 없더라고 그냥 좀 사줄게 많아 재현아 절약하는 정신을 좀 갖고 절약 정신이 필요해 아니 이제 좀 고마운 얘기 좀 해봐 고마워 어제 그 청소 좀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안을 보냈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해줘가지고 아 청소를 안 하면 돈을 실천하라 아 돈을 잘 들어 그게 고마운 거예요? 아니 대안을 대안을 만들더니 대안을 열심히 해주는 거지 그치? 되게 길다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재현이는 근데 좀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모든 멤버들이랑 좀 잘 어울리고 잘 스며들고 은은하게 또 욕심이 없는 친구인데 요즘에 센스가 좀 늘었어요 센스가 좀 늘었어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칭찬해요 센스가 조금 더 늘었어요 와 이거 진짜 안 듣는다 아 진짜 고맙다 재현아 고맙다 진짜 아 잠시만 나랑 형이랑 남은 거야? 아니 야 야 야 야 너네 먼저 골라 너네 먼저 골라 너네 먼저 골라 아 그래 그래 야 버카야 버카 버리는 카드 나 잘해 가위라 나 잘해 그래도 가위라 하자 아 그래 나 잘해 너 모낼 거야 나 주먹 진짜 주먹이야 가위바위보 전 지연이 대부가 있습니다 우리 박지를 못해 야 괜찮아 괜찮아 고민아 이제 예 예 예 맞추기만 하면 돼 맞추기만 끝 ють 자기 Senior 수학 16세기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한글 또는 예술의 재 Ra так 부활이라는 의 의미를 가진 이 문화 운동은 지뢰해! 두 종이 누워야지. 그 다음에 그 정답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. 오 뭐야? 우리를 왜 이래? 야 우리를 왜 이래? 정중의 중장과 윌리엄 닉스크의 4D 비극을 다이어받으세요. 어? 저요! 아니 그 정도는 왜 이래? 아니 그 절 좀 특구하자고. 유툰이라고 했을 때 유툰! 핀릿, 고셀로, 리어왕, 넬페스. 역시 할 일은 방송 연예과 같다. 지받! 와 바보인가? 진짜 머리가 안 펼치는 거야, 저 친구는? 자 3번! 2번, 2번, 오케이, 오케이. 3번이죠? 4번이에요, 4번. 아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너는 다 그냥 그럴 거면 상함으로. 됐다. 누구야? 누구예요? 이거, 이거. 여기까지! 오케이. 기분이 있... 어우. 기분이 있... 어우. 너는! 아... 1번, 세연이. 1번, 세연이. 1번, 세연이. 아! 너는 좀 조용히 해. 좀 하라고! 야! 가라고, 그냥! 그렇게 하면 가라고! 캐릭터 뚜렷하다. 캐릭터 뚜렷하다. 아, 진짜. 그러면..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자, 안내면 친구가 가위바위보. 제발. 가위바위보. 저는 6호 님 들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8호 네. 좋습니다.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, 여기는 비결적이네. 재현이 뭐 그냥 넘길래? 비싼 거랑 비싼 거랑. 내 거밖에 없어. 내 턴일 때 공이 있긴 할까 싶긴 한데. 비싼 거랑. 비싼 거랑. 키가만 다리. 그렇다. 비싼 거랑. 핫위보.. 하, 핫위보. 하, 핫위보. , 씬이. 지자. 아, 성급. 한줄. 셋. 네.. 네.. 시. 1, 2, 3 아 이거 기막이네 그러니까 지금 컬링이네 지금 컬링이잖아 우리는 이거 하고 있네 1, 2, 3 끝! 이거 뭐야 이거 정말 짱짱해 이게 뭔데? 이게 손이 딱딴해서 괜찮네 근데 아까 이 정도였으니까 좀 더 세게 쳐야죠? 그럼 나 그냥 잡을 겁니다 저기 선에 걸치는 게 제일 힘들어 1, 2, 3 3 아 생각났어 세게 해야지 아니 아무도 모르겠어 얘는 한 번 해봐도 돼 이게 왜 감이 없어? 이게 왜 감이 없어?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아 또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